이제 우리가 비단 타령을 들어갔습니다. 둘째 박을 진양조가 많아서 뗐어요. 어느 정도 지나서는 또 이 둘째 박도 해야 됩니다. 둘째 박을 탔습니다. 일단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갓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듬물들 듯 하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피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왠갓 비단이 나온다. 시작!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삼백척 번덕 따일광단 고소대 악야 황두 월척성 아미가월광단 서왕 부여지연 허 진상어던 천둥은 천하 구조산 천촌목 그려내던 지둥은 등 태산 소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의 앙초당 경조 흥은 딜 천하의 영웅과 령단 사회가 부군 분 요란은 이 되고 황성의 영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거룩진이 태평군군 대원단 연불 타령 지워놓고 두 번 세 번째 발 연불 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좋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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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기 좋은 창단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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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기 좋은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그러지 어려운데 잘하고 있어요 금방 골방 가루 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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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전 화개상에 모루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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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문 파란춘성 파란춘성 만화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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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춘성 만화방창 파란춘성 만화방창 봉결품분의 화초단 봉결품분의 화초단 봉결품분의 화초단 그러지 춤추기 좋은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국화색인 왕자문 국화색인 왕자문 초장전 화개상에 모루다래 포도문 모루다래 포도문 포도문 파란춘성 만화하 방창 파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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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방창 방창! 방아 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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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열 분분의 화초단! 봉열 분분의 화초단! 조금 더 배우.. 저기 뭐야.. 조금 더.. 이제 굳혀치면 뒤에 거를 더 배울게요. 연불타령 치워놓고 연불타령 치워놓고 춤추기 좋은 자항단 춤추기 좋은 자항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금방 골방 가루다지 북화색인 환자문 북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조당전 화개상에 거룩하래 포도문 거룩하래 포도문 거룩하래 포도문 거룩하래 포도문 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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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열 분분의 화초단 봉열 분분의 화초단 봉열 분분의 화초단 봉열 분분의 화초단 참 잘 들으시네 여기 어려운데 연불타령 치워놓고 연불타령 치워놓고 연불타령 치워놓고 춤추기 좋은 자항단 춤추기 좋은 자항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북화색인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북화색인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여기 나오는데 금방 골방 가루다지 북화색인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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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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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그렇지 국화색인 완자문 의미 미묘하죠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그렇지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국화색인 국화색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그쵸? 그거 화에서 올리고 저기 뭐야 이렇게 그러면 어룽져서 한대요?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초당전 화개상에 머루 달의 포도문 화란 춘성 만화방창 화란 춘성 만화방창 만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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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아가 아니고 만화아 만화아 아아 아아 만화아 만화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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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도드라지기는 안 하더라도 그 음이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돼 만화아가 아니야 만화아가 아니야 만화아 이거야 화란 춘성 만화방창 시작 화란 춘성 만화방창 어머나 잘했어 폭열풍분의 화초단 폭열풍분의 화초단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꽃수풀이 뒤에 피읍이 나와가지고 수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미리 고기를 소리를 안내고 먹어야 돼 꽃수풀 자연스러워 그게 오히려 꽃수풀 꽃수풀 접 접도 피읍이 있어서 딱 닫혀져 꽃수풀 접까지의 시작 꽃수풀 불 접까지의 세 번째 박 꽃수풀 접까지의 꽃수풀 접까지의 엉클얼하셨어 . 엉클어졌맄 엉클얼하셨어 넌 죽음 엉클얼해졌다 因 엉클얼어졌어 EE 엉클어 져 따 엉클어 져 따 는 줄몬 그렇게 엉클어졌다는 줄문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는 줄문 그렇게 대단히 리드미컬하고 음악적이죠 노래를 쭉쭉 펴서 그냥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소리받게 안 돼야 부러 꽃숲 불접까지 엉클어졌다는 줄문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어버려 소리가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쥐락펴라 그래야 돼 꽃숲 불접까지의 수박우 점만 이렇게 반음씩 한 박자씩 먹어줘 꽃숲 불접까지의 이런데 꽃숲 불접까지의 이제 그때부터는 붙여서 해야지 시작 하나 둘 꽃숲 불접까지의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스타카토도 있고 우리가 갈수록 서양음악에서도 고급한 음악은 스타카토도 있고 글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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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리를 잘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맨독이 이렇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빠하고 나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막 뛰어서도 해야되고 스타카토도 해야되고 막 뛰어서도 해야되고 펄시토도 해야되고 되게 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을 그리고 꾸미몸들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것을 하자 이 말이여 알았지? 쭉쭉 펴서 하는게 아니에요 여기는 꽃 속 불 접 까지 꽃 속 불 접 까지 꽃 속 불 접 까지 엉클어 졌다 넌 출문 엉클어 졌다 넌 출문 엉클어 졌다 엉클어 졌다 넌 출문 넌 출문 그렇지 엉클어 졌다 넌 출문 엉클어 졌다 넌 출문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 그렇죠 잘했어요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 넌 줄문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꽃숲 불접까지의 꽃숲 불접까지의 엉클어졌다 넌 줄문 엉클어졌다 넌 줄문 잘하셨어요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 넌 줄문 엉클어졌다 넌 줄문 춤추기 좋은 차앙단 춤추기 좋은 차앙단 차 차 그렇지 차 차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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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방 콜방 가루 다듬 금방 콜방 가루 다듬 금방 콜방 가루 다듬 포도문 어루 달의 포도문 그러지 화란 춘성 만화방창 화란 춘성 만화방창 봉결품분의 화초단 잘했어요 봉결품분의 화초단 꽃숲을 접까지에 엉클어졌다 논출문 엉클어졌다 논출문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 논출문 엉큰 k가 더 높아 옹해에서 올라온 운보다 크가 더 높아야 해 엉클어졌다 엉클어졌다 논출문 엉클어졌다 논출문 웅클어졌다 논출문 엉클어졌다 논출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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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같은 음에서 끌어내려야 돼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기양양하고 의기양양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그러죠 오지고 그런 성함이야 왼갓 비단이 나온다 왼갓 비단이 나온다 맨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본 떳 따일광단 본 떳 따일광단 그 떳 따일에서도 떳 하고 한박짜리 본 떳 따일광단 고소대 악양루월 적선아미가 월광단 적선 아미가 월광단 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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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가 아미가 월광단 월광단 적선 아미가 월광단 적선 아미가 월광단 서왕무유지연어 진상허던 천도문 전하구조 산천촌목 전하구조 산천촌목 그려제 그려내던 지도문 등태산소천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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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자으 대단 공부자으 대단 공부자으 대단 남해양초당 경조흥은디 남해양초당 경조흥은디 전하영웅와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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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대고 함성의 염초단 대고 함성의 염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그렁치니 태평군군 대원단 태평군군 대원단 태평군군 대원단 태평군 대원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보루탈의 포도문 파란춘성 만화방창 파란춘성 만화방창 만화방창 목열 분분의 화초단 꽃숲불접까지 꽃숲불접까지 엉클어졌다는 줄문 엉클어졌다는 줄문 아따, 겁나 잘해 보여 오늘 시도하나 볼까? 정말로 이 노래가 얼마나 좋소 가사도 좋고 음이 참 잘 짜졌소 장담도 좋고 정말 좋아 엉클어졌다는 줄문 엉클어졌다는 줄문 어렵지 엉클어졌다는 줄문 그렇지? 그래프는 좀 나오는게 넌 줄문 넌 줄문 그렇지 엉클어역 엉갓피단이 같이 잘한단게 우리 모두 합창으로 하고 재수본 끝내고 장구합시다 엉갓 시작 엉갓피단이 나온다 엉갓피단이 나온다 엉갓피단이 나온다 적선 남이 바울 왕단 서왕 부여지언어 진상허던 천도문 전하 구조산 천총 그려내던 진도문 동택산소 동택산소 전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의 항초당 남의 항초당 경조군 빛 전하 영웅 와룡단 사해가 부흔분 요란언이 되고 함성의 영초단 풍진을 신으르르 거룩치니 태평건군 대원단 영불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좋은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춤추기 좋은 창단 금방 콜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파괴상에 세상의 호루타래 포동은 파란 춘성 반화 방창 풍열분분의 화초단 꽃수풀첩까지의 옹클려워졌다는 출문까지 했습니다 홍수 홍수 수고하셨다 수고 많으셨어요 해를 해야지 배런하라고 수고하셨어 자기야 왜 홍수가가 나왔어요 아니요 홍수 학생이